그런데 본부장님도 KBS에 있잖아. 그러니까. 이게 무슨 여름방학 특집이야. 다른 사람은 수박장 부크칩인 줄 알겠어. 시가 안 빠. 아, 무거워. 너무... 명수 형,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. 명수 형님 오셨다. 왔다, 왔다. 안녕하세요. 대부, 얘네 대부. 어, 연정우 씨야? 네. 그래서 왜 그래? 이거 왜 하는 거야, 일반 일을? 어? 자기 일이 집중해. 아니, 옛날같이 나... 뭐 만나서 그래가지고 구매하라고 해. 왜, 왜, 어떻게 하라고. 그냥 나 형 수박, 수박 드시라고. 수박 왜 그러는 것도... 아니, 잠깐만. 민소가 수박 좋아하잖아요. 이걸 어떻게 들고 가, 지금. 형 가족한테 줘야죠. 아, 옷도 수박 패턴이신데? 야, 옷 신고 같다. 아, 옷 신고 같다. 망 있어, 망? 망, 망 여기 있어요, 망. 아니, 야, 이거 비싼 거야. 실현드려요, 차에? 재밌게 못할래? 아니, 어떻게 이렇게 해, 여기서? 아니, 썩어지게... 왜, 우리 썩어지게 해. 아, 정말. 형, 좋은 거예요, 형. 이거 비싼 거예요. 아니, 야, 야. 형, 진짜, 진짜. 우리가 그 꼬랑지인데, 꼬랑지가 썩었다, 이거. 아니, 형, 이게 지금 잘 익은 거야. 형, 잘 익어서 그래. 아니야, 그럼 안 썩은 꼬랑지 갖다 줘, 안 썩은 꼬랑지.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심쇄한 게 아니야. 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. 이렇게, 이게 눈속임이야. 방문자가 눈속임, 이런 게 눈속임이야. 이거, 이거 때문에 사라 먹으려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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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까 맨 처음 게임. 저게 괜찮은 거? 아, 그거야, 이거. 어, 네, 이거. 5만 원입니다, 형님. 주접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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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희가 배달 온 거까지 가지고 3만 원. 네. 그럼 3만 원 줄 테니까. 아, 3만 원 줄 테니까. 돈 있어요? 돈 없어. 아니, 뭐. 계좌 있지, 계좌 있지. 어, 있지. 제작진 통장으로 넣어줄게, 그렇게. 깔끔하게, 알았지? 아, 좋다, 좋다, 좋다. 계좌번호 나한테 넣어줘. 방글 피디 아니야? 맞아요, 맞아요. 기억하고 나랑 제일 친한데 다른 사람 쓰는 거라 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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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